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 회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지금 밑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도 로봇이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음의 AI과 AI 관련주에서 크게 부각을 받지도 않고 크게 조정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AI가 조금 더 안정적인 걸 듣고 안녕하세요 주린이 소대입니다 오늘 또 주린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소화하기 위해서 좋은 내용 들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왜 알림 설정 눌러야 되냐 저희 영상들이 또 이전 영상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 채널에 아예 채널과 아예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채널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아 요즘에는 이 채널에서 프로를 사지 말라고 하는구나 뭐 요즘에는 에코프로 상황이 이렇구나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 상담 종목들 아 이런 종목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느끼시면서 요즘에 나오는 추천주들을 딱 보시면은 대세인 주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요즘에 이런 게 대세구나 하고 기술음을 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영상이 언론 되는 대로 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KC코트랠 최근에 굉장히 부각이 됐었죠 뭐 땜에 부각이 됐냐 KC코트랠 주가 당선 공부 저탄소 산업 위해서 5년간 90주를 투자 안 돼요 포트랠이 또 친환경 기업이죠 탄소 포집을 하고 있고 이산탄소 포집을 하는데 좀 대세로 올라오고 있어 보호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5년동안 90주라는 버금을 투자를 하는데 물론 KC코트랠이 왜 수혜를 받냐 물론 삼성전자에도 뭐 얼마 가고 해닉스가 얼마 가겠죠 너네 뭐 탄소 줄여 투자해줄게 국가 보조받아서 뭐 이거 사 그 장비가 어디 장비냐 KC코트랠 장비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KC코트랠의 매출이 기대가 되고요 자 일단 차트상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가 위상정조 같고 굉장히 안 좋은 소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장기입병선 224에서는 절대 깨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엄청 뚫기 어려웠던 그 장기입병선을 절대 안 깨려고 누군가가 계속 발악을 하고 지금도 마지막으로 입고리로 마무리하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받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KC코트랠이 보시면은 350억원과 350억원을 일단 유증을 받았고요 이유는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이죠 자 운영자금이 어디에 들어가는데 350억원을 받냐 지금 천억이 안 되는데 시가총액의 3분의 1 정도의 이런 주식을 받은 거죠 2400원에 신비발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주주들이 사겠죠 어쨌든 이게 2400원이고 또 이 3200원쯤에 나온 거기 때문에 평균이 약간 2700원 정도 맞춰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KC코트랠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기술과 KC코트랠 CCS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포지면은 이산화탄소 흡수제를 이용한 습식 CCS 설계를 하고 있고 어디다 하고 있냐 대만전력청이 하고 있다는 거죠 대만전력청이 운영하고 있는 파이종 석탄활력발전소 이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큽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엄청나게 큰 화력발전소에 CCS 파일럿 설비를 한다고 하네요 일단 수주 규모는 약 4,656억 원이고 대만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4,000억, 5,000억 정도 들였는데 우리나라는 또 50조 지원해준다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거 하면서 돈이 좀 부족했던 거야 돈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시가총액 950억짜리라 돈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 거고 주주들한테 조금 해를 끼쳤지만 결국에 주주들의 배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의미죠 주주들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회사 내에서는 주주들한테 가져오는 게 가장 큰 호재고 어쨌든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그 자금을 좀 조달을 받은 거니까요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일단 그 케이시코 트레일은 내년에 바이든 선거가 있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관련주를 해서 선수가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때까지 1년 넘게 1년 넘게 계속 부각될 거예요 충분히 입자라고 나오실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물을 타주시고 이 부분에서 물을 타주시면 돼요 아니 이 위에서 깨워 내려갈 때 어떻게 하냐 막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영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에코프로 이때 반등 나오기 전이에요 반등 나오기 전이고 일주일도 더 됐고 자 여기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쌍봉 만들어주고 행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보한다고 말씀드렸고 강한 반등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왜 제가 반등이 나온다고 했죠 삼성전자와 비교를 하면 된다고 했죠 삼성전자가 물론 삼성전자가 훨씬 에코프로가 에코프로보다 훨씬 더 추고 조그만 주식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겨딘 모습이 좀 있지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주가를 떨구고 이렇게 살짝 행보하다가 이렇게 반등 나오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국민주들이 원래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심하게 오르게 되고 한 번을 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하반 나오기 시작했고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제 위험 구간이에요 에코프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여기서 사셔서 이쯤 팔고 나왔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이쯤 못했어요 하지만 이쯤 팔아도 후회는 없습니다 여기서 물리신 분들 다 여기서 탈출시켜드렸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물량을 누군가가 받아줘서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또 경매도 세력이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로 뭐 증명이 뭐 끝났죠 한 달 내내 같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뭐 부주주 이 물리신 분들이라든지 에코프로를 신규로 진입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다 진입하셔서 입주를 하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입주를 못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한 달 내내 얘기를 드렸는데 보통 가면은 정말 욕심이 마음을 지배하셨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코프로 얘기는 왜 여기까지만 하고요 케이시코트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은 좀 평단을 낮춰야 될 때 지금 매수를 할 때라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고요 코트레일뿐만 아니라 최근에 백광산업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상담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 떨어졌냐 200억 원대에 횡령을 했습니다 횡령을 하면은 일단 거래 정지가 될 수가 있고 뭐 성장패식 심하면 성장패식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후재가 있었죠 백광산업도 백광산업에서 또 이렇게 가상수다를 만들고 있는데 그 가상수다를 어디에 쓰이냐 보시면은 백광산업은 수사나트륨 생산업 시중 하나라고 하고 전고채 생산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고채 공장에다가 수사나트륨을 대량 공급을 하겠죠 그럼 당연히 모르겠지 매출이 증가하면 또 주관 따라오니깐요 일단 그리고 또 요즘에 매출도 나쁘지 않게 상승으로 지대 실정되고 있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지만 문제는 범죄입니다 그런 행령하는 회사가 행령으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령을 이렇게 엄청 민감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고요 백광산업은 일단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잠깐 발을 뺐다가 정지당할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좋은 해명 공시라든지 이런 공시들이 나왔을 때 진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은 백광산업도 그렇고 금향이 조금 안 좋죠 요즘에 금향이 코스피 200 들어가면서 주가가 뚝 떨어졌다고 하네요 코스피 200 깡입이 되면은 공매도가 가능해지고 대차장구도 그렇게 늘었죠 7배 정도 늘었네요 정말 많이 늘었죠 이렇게 되면은 거의 제자리를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450만조에서 안 줄어들 거예요 아마 한국 BNC가 대차장구 늘어나면서 이렇게 하락한 게 있었는데 한국 BNC는 이제 약간 너무 단일 재료였고 코로나 치료제였기 때문에 7,000원에서 거의 10배 정도 올랐죠 하지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갑자기 대차가 300만조가 생겼어요 그때 갑자기 300만조가 생겼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윗고리로 사면서 하향방을 맞고 이때까지만 해도 2만원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지금 얼만가요 3,500원까지 이렇게 3,600원까지 엄청 4,000원 깨지고 일단은 템복할 때 7,000원쯤에서 출발했는데 이 가격으로 오는데 이 가격이 반통망이 나 버렸네요 아주 지금 굉장히 잔인하게 털어주는 모습 보입니다 근데 이제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차가 많아졌기 때문에 공매도 가능하고 이때 한국 BNC랑 살짝 느낌이 비슷하죠 한국 BNC도 이때 포스닥 200이었나 150이었나 편입되고 공매도 가능해지고 대차전거로 아주 머리채 끓고 지하실까지 데려왔는데 금양도 무섭죠 금양은 워낙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줬고 매출율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떨어져 봤자 30,000원 35,000원 34,000원 여라인까지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 말고는 그냥 괜찮아 보이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갑자기 급락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자신 없으신 분들은 상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조절이 안되겠는 거에요 손절하라고 합니다 손절하고 그냥 우리가 20번짜리 5개 먹으면 되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쌓아가면 됩니다 손실을 메고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좀 들더라고 언제든지 복구해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추천주 물론으로 넘어가야겠죠 오늘의 추천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오늘의 추천주는요 마음의 AI에요 마음의 AI 다들 잘 아시겠지만 AI와 관련주고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갑자기 저점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점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저점을 높여주기 시작했죠 이렇게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고 마음의 AI가 정말 어렵게 이렇게 무빙을 해왔어요 보시면 위야를 그렇게 흔들면서 큰 상승도 높고 큰 하락도 없지만 이거를 이 많은 윗꼬리를 봐봐요 윗꼬리 정말 많죠 이런 윗꼬리 보시면 진짜 이거 분봉 데이로 스케이핑이나 스윙 내보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보시면 캔들이 파란색 캔들도 정말 많고 파란색 캔들이 많은 게 무슨 뜻이냐면 물론 시초 갭을 뜨고 플러스 마감에서 파란색 캔들로 잡힙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왜요 왜 어렵냐 이렇게까지 빼버리면 누가 어떻게 버틱니까 다 손절이 나오지 그리고 올렸다 하면 빼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 캔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마음의 AI 뭐하는 회사인지 보고 가야겠죠 AI 회사고요 귀엽게 일어나 보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게 더 빠르겠죠 마음의 AI 홈페이지 보시면 마음의 AI 책봇이 조금 특별한 거 뭐냐면 뷰티 이런 건성 피부에 좋은 선크림 추천했죠 화장 처음 해보는데 화장 순서로 알려주세요 이런 거 여기에 뭐 탈모에 좋은 추천했죠 해보겠습니다 번영탈모가 있어서 다 써봤다고 하네요 일단은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제가 왜 탈모를 찾냐면 정말 주시하시는 분들 중에 탈모인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또 하면서 스트레스받고 또 사자마자 떨어지고 내가 타면 떨어지고 내가 탈모 오르고 이런 것도 약간 당하다 보면은 정수리가 하루라도 안 뜨거운 날이 없어요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고 그냥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게 또 정말 고통을 많이 받으시죠 탈모인들이 굉장히 많고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탈모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탈모가 있어서 좋다고 써봤는데 막대신 오리지널 레전드 뭐 여러 가지 있네요 이렇게 기업용 지피탄 당연히 이루겠죠 베이스는 국가의 역사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책보시고요 마음 AI가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AI 음성법 보이는 음성법 서비스로 진화 새로운 고객등학 제공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고 다음 뉴스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이버 KT 등과 초거대 AI 사업자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 정말 좋죠 네이버 KT 와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AI 챕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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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정받다가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마음의 AI는 얼마 오르지 않았어요 애초에 애초에 우리 이번 1몸기 때 오른 게 이거밖에 안 돼요 관천에서 2배, 2.5배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일단은 마음의 AI가 AI 관련주에서 크게 부각을 받지도 않고 크게 조정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AI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고 분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말 뉴스의 질이 다르죠 모든 GPT와 BOD와 연동이 둘 다 되는 그런 기술을 또 개발하고 있고 네이버 KT 등과 사업소로 선동이 됐고 이런 거 보면 마인즈랩이 조금 쌍쌍해 보이고 시총도 굉장히 쌉니다 1,700밖에 안 되고요 교통비율도 75% 교통비율은 조금 있네요 제주 주식은 좀 약하긴 한데 어쨌든 뭐 아미니언이 홈페이지 보셨듯이 특별하게 화장품 영업도 있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자 매수과는 어디서 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매몰대상 베스트겠죠 1만6천원에서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지금도 21회상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영양신 부분 이쯤에서 하셔가지고 자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일단 박스 상단 그어줬어 오! 여기까지 박스 상단이 올라갔네요 그게 다행히 돌파를 해주겠죠 그래야 20% 정도 소리가 나오네요 마인즈를 먼저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목표가?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목표가가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전고점까지 한 20% 30% 정도 남았네요 40% 정도 남았고 20% 30% 뭐 정대는 거 한 번이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매수는 잘 하실 수 있어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수는 예술이라고 하죠 매수는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한 가격을 꼭 지켜만 주시면 매수는 될 거예요 근데 매도가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끌고 가냐 그것도 중요한 능락이고 일단은 정고점으로 간다는 거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AI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부각이 될 거고 혹시 이제 오브젠이나 이런 오브젠 한번 보시고 갈게요 오브젠도 신규 성장을 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플라리스 오피스 플라리스 오피스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AI로 이렇게 쭉 올랐었는데 왜냐하면 AI가 이것저것 써주고 하니까 뭐 문서 작성해 주니까 플라리스 오피스가 이렇게 기존했죠 근데 이제 또 한 번 뜨게 눌렀다가 다시 한번 활동하고 있는 모습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마음 AI도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조용조 다시 가려다가 좀 가열자를 못 간 느낌이 있는데 좀 버텨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더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마음 AI 혼자서 매도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계실까봐 또 상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 준비했습니다 그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매수는 어디다 하시고 비중 얼마 넣으세요 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깐요 많은 문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AI 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 물리기준 거 있으시면 또 문자 주세요 제가 또 친절하게 시나리오 다 짜드리고 있고 정말 답이 없어 그러면 또 마이너스 50%야 어쩔 수 없어요 마이너스 50% 까지 갔다는 거는 이미 세력이 털었다는 거고 그거 다시 들어 올리려면 시간 걸립니다 물론 중간에 마이너스 40% 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걸로는 부가를 못 받고 차라리 50%만 팔고 문자 주세요 20% 5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20% 5번 먹으면 복구입니다 원금은 복구가 되는 거고 20% 5번은 이미 많이 나왔어요 이미 많이 나왔고 이제는 믿으시는 분들은 믿으시겠지만 심지어 구독하신 분들은 조금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와이프 프로 영상이나 영상들 많으니까 좀 보고 오시고요 보시면 또 확실히 마음이 닿기실 거예요 뭔가 좀 꼼꼼하게 봐주시고 그래도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는 게 하시겠죠? 네 여기까지 마음에 오늘의 추천주 까지 나갔고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마지막까지 눌러주시고요 이상 설명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린 수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